excuse me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는요 뭐 감탄사 that's fantastic. it's so beautiful. it's disgusting. disgusting 뭐에요? 어 좀 그렇다 좀 아깝다 라는 표현이에요. it's disgusting. 또는 it's terrible. it's terrible. i lost my camera. 어떡해 정말 최악이야나? 카메라 잊어버렸어. 여러분들? camera. digital camera. digital camera. it's terrible. i lost my digital camera 하시면 됩니다. 또 그 밖에도 뭐 it's my favorite.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. it's my favorite 하시면 되고요. 그 밖에 점점 정말 많은 앞으로의 30가지 강의가 나올 텐데요. 리사가 얘기했듯이 옆에 68patterns. 꼭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 i'll be back with you guys. 여러분들 정말 i'll be back with so many traveling packages. 앞으로 여행 패키지를 가지고 정말 많이 나타날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리사 클릭하시기 전에 여행 갈 준비 좀 하시고요. 리사랑 함께 재밌는 곳을 떠나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. 리사는 다음 강의에서 어디로 갈지는 리사가 정해놨는데 아직 비밀이에요. it's a secret. 오케이. 다음 강의에 뵙고요. 여러분들 꼭 6patterns 외우는 거 you promise me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. 리사는 다음 강의에 나타나겠습니다. 바이바이.